지구와 사람과 동물 사라진 큰 바다새오리 안녕? 나는 날고 싶은 새 바다새오리야 항명 펭귀누스 임페니스 도요목 갈매기야목 바다새오리까로 외모와 동작이 펭귄을 닮았다 현존하는 펭귄의 조상격인 셈이다 조상님? 배 깃털은 희고 소리 좋다 머리에서 등까지 깃털은 까맸다 부리에는 7개가량의 홈이 파여있었고 아름답지 않니? 심심해 몸길이 80cm 몸무게 5kg인 야! 덤벼봐 나무 크다 대형 바다새로 재미없네 잘래 이렇게 하면 길어진다던데 날개와 다리가 무척 짧았고 날 수 없었다 아악 날고 싶다 울 때는 낮게 까악까악 울었다 다 와 가나 땅에선 짧은 다리 때문에 느렸지만 헤엄칠 때는 짧은 날개와 다리를 수영모드 변신 헤엄치기 좋은 날씨군 빠르게 사용하여 1등은 나의 것 고속 수영이 가능했다 먹이는 어류, 갑각류 두 종류였고 사냥 실력이 매우 뛰어났다 가마우지 보고 있나? 콜라 사왔어? 사이다 샀는데 콜라 사오랬잖아 이제 내가 놀아주마 1534년 인간이 새로운 천적이 됐다 섬이다 치킨 있겠지? 자크 카르티의 탐험대가 뉴펀들랜드에 온 이래 블라이드, 양념, 치킨 많은 수의 큰 바다 새오리가 사냥당했다 사냥은 주로 해안에서 이루어졌다 친구 외계인이다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컸던 큰 바다 새오리들은 어서와 뉴펀들랜드는 처음이지 치킨이 걸어오네 바보세군 인간에게 접근했고 고기와 깃털을 얻으려는 선원들에게 붙잡혔다 선원들은 식량으로 어부들은 미끼로 쓰려고 사냥을 계속했다 1830년 화산 폭발로 오시머리만 남았지만 사냥은 멈추지 않았고 1844년 알을 품은 마지막 큰 바다 새오리마저 죽임을 당했다 현재 큰 바다 새오리는 박제와 뼈, 알 껍질만 남았다 동물 멸종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인간 우리는 언제 그것을 멈출까 우리는 언제 그것을 멈출까 이 시각 세계에서의 시각 세계에 대한 호흡과 이 시각 세계에서의 시각 세계에 대한 호흡과 여러 가지를 멈출까